아 깜짝 놀랐어요. 이번 선거가 시작될 때 그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진역탕 사업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이 비호감을 호감으로 바꿀려 하는 노력은 양 진영에서 계속이 됐는데 또 그만큼 네거티브가 심해지니까 비호감에 더 비호감을 얻는 비호감이 크게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양진영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우리가 2주 전하고 지금하고 무엇이 달라지느냐 지난 2주 전에는 문자 그대로 국민의힘 선대위가 해체가 되고 난리가 나면서 윤석열 후보 쪽에서 추락을 했잖아요 대추락을 했는데 그 뒤에 대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냐 기술적 반등은 아니에요 기술적 반등을 하면 일반적으로 추락한 전문가가 계시지만 추락한 것의 절반 가까이가 올라갔다면 기술적 반등이 그치겠는데 절반을 넘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나온 녹화일 기준 오늘까지 나온 이런 조사를 보면 한 두 개를 빼놓으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지르는 걸로 제가 메모는 쭉 다 해왔습니다만 앞지르는 걸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급상승을 이루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억글로 하락을 해버린 거예요 대부분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제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 정도 있던데 그리고 안치수 후보도 10%를 뚫고 올라갔다가 일정 부분 하락을 했어요 약간 하락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느냐 있었는 것이 바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대장동 문제가 터졌고 욕설 파일은 아마 이번 여론조사에 거의 영향을 안 미쳤을 겁니다 기간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는 언론에 나온 대로 신문에 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박스꾼에 갇혀있다 나중에 제가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아직까지도 정권교체 열망의 덕을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정권교체 열망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진영에서 그렇게 이대남 이대남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가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 여가부 있다가 주제로 하는 아니 글쎄요 그런 깊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방금 20대 특히 2030의 여가부 폐지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박 선생이 말씀하신 대로 2030 세대는 사실 우리 기존 다른 세대만은 틀려요 이미 태어났을 때 많은 선진국적 환경을 보면서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틀리고 자유스러운데 이번에 사실 가령 여가부 작은 정부론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혹은 또 젠더 문제와도 연결될 수도 있고 여가부 폐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난 그렇다고는 안 봅니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상승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타격을 입은 게 뭔가 바로 밀공입니다 신세계 증용진 부회장의 멸공이라고 하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해시태그였는데 문제는 그 멸공이 쉽게 넘어갈 뻔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는데 민주당에서 갑자기 스타벅스 신세계 불매운동을 벌였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바이콧운동을 벌인 거예요 보이콧운동에 대항해서 바이콧운동이 벌어지면서 그 젊은이들 사이에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가 인자에서 청년들하고 카페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군대도 안 갔다 온 인간들이 인간들이 멸공을 얘기하고 선제 타격을 얘기한다 선제 공격을 얘기한다 저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본인도 군대 안 갔잖아요 윤석열 후보도 군대를 안 갔지만 본인도 군대를 안 갔단 말이에요 어떻든 그런데 군대도 안 갔던 인간들이 멸공을 얘기한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멸공이라는 개념은요 반공산주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반김정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멸공이랄 때는 이게 반공산주의를 넘어서서 북한의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 형과 고모부를 학살로 하는 그런 반김정은 김정은의 개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멸공은 이미 대중들 사이에 수면 아래에 잠복되어 있는 아주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이걸 건드려버린 거예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멸공을 얘기한다 그리고 선제 타격을 얘기한다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을 얘기한 걸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본인은 또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요사이 지금 2030을 실제 만나보면요 내가 이건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건 지나친 자기 비하 아니냐 이 표현을 쓰더라고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유작가는 장군이 어느 정신이 어느 대통령이 될 사람의 자세는 장군의 언어를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분단 국가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있고 미사일을 아주 이제는 극총속 극총속이라고 해서 마 10까지 나가는 미사일을 개발할 정도로 미사일 기수도 굉장히 발전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인데 우리 작계 501회에 다 나와 있어요 대통령이 아마 당선이 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보고받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북의 도발이 이렇게 요즘도 이렇게 이렇게 가시화가 되고 한미 간에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이런 정보가 획득이 되고 이런 정보가 되면 우리도 선제 타격을 할 수밖에 없다 작계 501회에는 700곳을 선제 타격을 하도록 이미 700곳 표적까지 다 규정이 다 돼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제 기밀이 더 고도화 돼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아마 이게 우리 대통령 선거 같은 후보들 간에 당연히 토론이 대상이어야 돼요 선제 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선제 타격을 어느 선에서 용련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한미 간의 한미 간 순위부에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어디까지 합의를 할 것이냐 이 선제 타격에 대해서는 당연한 개념입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과거처럼 방어 후, 선 방어 후 나중에 반격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의 작계는 방어 후에 반격이었는데 작계 501호 그러니까 2015년에 만들어진 새로운 작계에는 이미 그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가 있어요 그거 아마 우리 유작가나 내가 군에 있을 때하고 완전히 틀려요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우선 이재명 후보가 악수권에 갇혔다 언론에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 한계를 보이는 게 물론 지금까지 모든 여론조사를 제가 다 보니까 40%를 넘은 게 두 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38% 아주 많은 경우에 다 39%에서 믿도록 후퇴를 다 했어요 그 후퇴를 한 폭도 좀 커요 적게는 3%포인트 많게는 5, 7%까지도 그게 거의 폭락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원인은 뭐냐 저는 제 나름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윤석열 후보 쪽에 가족 리스크 특히 부인 김건희를 둘러서 도덕성 문제라든가 이런 걸 거론하니까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에게는 반대징에서 역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들이 문제, 부인의 문제 이런 문제보다도 본인 리스크 본인의 도덕성 문제가 더 거론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주변 가족의 리스크가 아니라 본인 리스크예요 거기다 두 번째 대장동 물귀신 대장동이 지금 물귀신이 돼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빠져나가려고 아무리 해도 발버둥을 쳐도 치면 실수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대장동이 그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장동이 지금 일주일마다 재판을 하는데 그리고 이미 대장동으로 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유한기, 김문기, 그리고 이병철 이사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신문에 대문장만 하게 나요 방송에서는 통지수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데 세 번째, 말 바꾸기 이 말 바꾸기에 아주 대표적인 것은 지난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니 정말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런 패러드가 많이 되는 그런 말도 있지만 재난지원금을 두고 계속 수차례 말을 바꿔온 거 그리고 가령 국토보유세를 토지익 배당금제로 철회했다가 또 토지익 배당금제로 다시 내미는 이런 말 바꾸기를 한다든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저분이 뭔가 합니다 이러는데 결국은 또 말 바꿔버리는 거 아니냐 이게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모르겠는데 가령 옛날부터 이재명 후보를 오랫동안 지지해온 사람들은 뭐 그런 게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새로 판단하고 새로 지지했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서게 만드는 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아니 기분 나쁜 정보가 아니고 그거는 문제가 돼요 난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선 그 김건희 녹지에 대해서는 가령 재판부가 가치본에서 일부 인용을 하고 대부분은 아참 대부분은 다 인용을 해보려고 일부만 그 아참 이 가치본 신청 입장에서 보면 일부만 인용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 방송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이 했는데 이게 만약 미국 같으면요 제가 이게 방송 비평 글을 월간지에 2년이나 인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아까 말한 KBS 방송 가이드에 들어가 있는 동의받지 않은 인터뷰 몰래카메라 그 주장을 내가 제일 먼저 했고 SBS나 KBS 다 받아들였어요 MBC는 아직까지 방송 가이드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그때 다 조사를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의 소리에서 말한 대로 떡밥이라는 걸 던졌어요 떡밥을 던지고 이에 속은 김건희 씨로부터 친분을 만들어서 사적인 대화를 50위에 거쳐서 무리 7시간이나 유도를 한 다음에 그걸 몰래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공영방송과 의논을 해서 공영방송을 해서 그걸 방송을 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선진 민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 이거는 대선후보니까 검증 차원이다 공연의 검증 차원이다 이렇게 됐을까요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공작 행위고 범죄 행위예요 명백한 범죄예요 이거는 내가 이거는 어느 법정에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란 말이에요 이거 기자 쓰리까 내가 묻겠는데 다음이고 기자들이 이런 취재 방법을 쓰는 기자가 있습니까 아마 전혀 없을 거예요 적어도 공영방송 기자가 이런 취재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떡밥을 던진 후에 미끼를 문 사람을 사적인 친분을 만들면서 무려 50위에 거쳐서 사측 대화를 유도한 다음에 그 대화가 사측 대화란 말이에요 공적인 대화가 아니고 그걸 몰래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공영방송과 함께 그리고 거기에는 똑같이 반윤석열 진영에 이미 가담이 되어 있는 공감TV인가 하는 유튜브와 협업을 했다 이런 증거도 나와 있어요 다들 서로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처음에 떠든다 이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이 뭔가 크게 있을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 내 이름은 금영하지 않겠습니다 정모 의원 그리고 고모 의원은 본방사수 본방사수 이제 크게 터졌다 이거는 윤석열은 꺼놨다 이런데 뚜껑을 여니까 말이 없어요 민주당 선대위에서 첫날은 공식 논평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공식 논평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럴 정도로 기대와는 너무 동떨어진 그래서 언론에는 소문난 자제 먹을 거 없더라 이게 쉽게 말하면 저는 제 유튜브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건 역통 풀 것이다 두고 봐라 이게 가령 이렇습니다 가족 리스크 중에서요 부인에 관련된 리스크는 청와대가 아닌 말로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하지 않았던 특별감찰관 제대로 일하면 아무나 하자 없어요 제대로만 일하면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본인 리스크에 대해서 이 부인 리스크보다 더 적지 않느냐 이랬는데 그 테이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까 물속을 말씀하셨는데 과거요 대통령 되신 분 중에는 부모 묘료를 이장까지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물속은요 모든 대통령 선거 캠퍼 가면 각 종교단체 대표들 다 와요 토속신앙 뭐 대표 입명장을 몇 천장 몇만장을 하니까 뭐 불교 무슨 어 뭐 위원 뭐 기독교 무슨 위원 캠퍼 마다 다 있어요 거기다 토속신앙들도 다 와요 그렇지만 손바닥에 왕자 선언하는 건 없었지 아닌 말로 무당대표들도 다 왔다 갔다 그래요 캠퍼 마다 그걸 가지고 아 특정 후보한테는 어 뭐 이게 특정 후보에게는 샤문이고 이쪽에는 토속신앙이고 그렇습니까 아 그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금만 한 3분만 표현할게요 그 3프로 TV 나는 전혀 그거 잘 모르는데 워낙 소문이 나고 그것 때문에 뭐 이재명 후보가 떤다 떤다 해서 내가 다 봤어요 봤는데 보고 나서 정말 아마 유신민 작가가 봤으면 이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니까 충격을 받을 겁니다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어 그 이렇습니다 혁신의 결과가 독점이어서는 안 된다 정의롭지 않다 아 혁신의 결과가 독점이지 어 혁신의 결과에 어떤 성과가 돌아온 대가가 없으면 누가 혁신하려고 드려요 뭐 그런게 하나 둘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가령 20대가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이자율이 높다 그 정의롭지 않다 그건 무슨 얘기에요 그게? 그게 정의롭지 않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금융산입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다 답할 수 있어요 다른 의견은 다 낼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런데 이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령 집값 문제는 뭐 300만원인가 뭔가를 앞으로 공급할 예정인데 일단 기본주택을 100만원이다 그 역세권 같은데 목 좋은 것도 교통 편한 곳에서 짓는다 그래서 아주 저렴한 월세로 공급을 하겠다 최장 30명까지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짓고 월세 받아서 또 짓는다 방금 저렴한 월세를 받겠다면서 월세를 받아서 또 기본주택을 추가로 더 짓는다 이거에요 그래서 100만원으로 짓을 수 있다 그 땅은 누가 제공해 줄 것이며 그 저렴한 월세를 받아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인지 가령 555 공략만 하더라도 가령 G5에 된다는 공략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질이 아니고 명목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그 3만 2,000불 잡읍시다 거기서 연 몇 프로를 성장해야 5년 안에 5만 불이 됩니까? 지금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쭉 떨어져서 드디어 OECD 평가에서는 1.9%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 1.9%가 2,030년까지 갈 수 있다 이것이 OECD 평가에요 한국은 그만큼 노동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제출산으로 그리고 생산성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리고 노동 계획을 해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갑자기 오오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데 이걸 청년들이 모르느냐 나 안다고 봐요 요새 우리 청년들 똑똑합니다 다 나 다 안다고 봐요 진짜 우리 어른들만 청년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나 지금 다 알고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재명 후보만 나 모른다고 봐요 청년들이 그걸 모른다고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공삼공에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나 먹히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3분... 이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네 이거 한 다음에 약권 단위가 좀 더 할게요 나는 두세 달 전부터 줄기차게 가령 누가 인터뷰를 요청한다거나 하면 사실은 대부분은 거절하지만 마지못해 얘기를 해줄 기회가 서rats 있는데 그때마다 늘 하는 얘기 저는 그겁니다 이번 선거는 이건 정권 교체에 대한 대중의 열망이 선거를 좌우할 것이다 세븐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늘 하는 얘기는 저는 그겁니다. 이번 선거는 이건 정권교체에 대한 대중의 열망이 선거를 좌우할 것이다. 그 열망을 끊는 것이 이재명 진영에서는 가장 먼저 세워야 될 전략이다. 그런데 왜 그랬냐. 두 사람 다 역대급 비호감입니다. 우리가 수차 이미 얘기를 해봤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포지티브 정책을 내놔봤자 잘 먹게 들지도 않아요. 비호감이니까. 보기 싫은데 두 사람 다 비호감도가 60%로 다 넘었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지금은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한 50% 증거선에 머물고 있던데 그렇더라도 지금 이미 선거가 4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비호감이 50%가 된다는 선거는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옛날 같으면 예의도에 100만 명 군중을 모아놓고 군중 연설을 막 하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물밀처럼 밀무처럼 밀려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요. 전부 다 외면을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서로 상대방 후보를 보고 신비께봐 보고 우리 후보는 맞이 못해 내가 그래도 이쪽 편이니까 지지한다. 가령 윤석열 후보만 하더라도 여론조사에 따라서 약간 들쭉날쭉갑니다. 많은 경우에는 80%가 이게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아직도 문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보다도 낮은 수치란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이런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나 이거까지 갈 거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아직도 양쪽 후보가 저는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양쪽 후보가 지지율이 계속한단 말이에요. 지금 또 녹음 파일이나 내놓고 있고 양쪽 기능 전부 다 지금 또 서로 상대방의 아픈 점 지지분한 점 추한 점만 계속 내놓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되면 그 타격은 누가 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게 본인이 있을 거예요. 나 그래서 이게 이재명의 함정으로 봐요. 대장동이 이재명 후보가 참 이거는 내가 한쪽 진영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영의 입장이세요. 정치평론화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참 딱하다. 아니 진영의 입장이시라니까요. 벗어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마치 보수를 괴밀시킨 장군인 아니냐 그래서 비호감이 보수 진영에서도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 잘 못 벗어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하자가 생기면 안칠수를 찍어버릴래 안칠수 후보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도 대장동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네피대가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은 약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을 좀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으로 있을지 뻔하느라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정치판에서 제일 큰 대중의 관심이 뭐냐 하나는 일자리 하나는 집값 그 두 개를 버텨면 50%예요. 나머지 이슈가 50%입니다. 그 두 개를 버텨면 50%란 말이에요. 일자리만 집값인데 가령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정책 135조 원을 들여서 디지털 재난에 투자를 하도록 해서 일자리를 200만 개만 넣겠다. 그게 불과 며칠 뒤에 300만 개로 늘어나버립니다. 사회, 서비스, 일자리까지 돈은 액수는 135조 똑같은데 300만 개로 만들겠다. 확 늘어나버려요. 200만 개가 먹게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나는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가령 일자리 문제, 집값 문제는 좀 더 현실성 있는 대안을 좀 더 우리에게 피부에 와 닿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쪽에 반드시 이길 거다. 그냥 경선에서 단일화한다는 것도 지금 여론 추세라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저는 뭐 현실적이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그리고 캠프에 있는 분들이 참 어리석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절약이 없어요. 가령 국민의힘 선대위 네 분이 커지고 김종인 총괄이 떠나고 이준석이 계속 목리를 뿌리고 할 때 그리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30% 미만으로 떨어지단 말이에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러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안철수 후보는 심지어 17%가 올라간 여론조사가 나왔죠. 그러면 그래야죠. 자, 단일을 합시다. 우리가 어느 선까지 가서 단일화하자. 단일화 프레임을 먼저 걸어버려야죠. 그랬으면 윤석열 후보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프레임에 같이 들어갔을 거예요. 어쩌면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대중이 왜 그런가 하면 대중이 전부 다 그걸 원하고 있었으니까 보수 쪽 대중들은 말이에요. 그러면 안철수가 그래야 되는데 안철수는 그때도 뭔가 하면 아, 나는 단일화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출마를 했고 나는 완주할 것이다. 이 얘기만 주구창창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묘한 게요. 지금은 설령 박빙을 이루고 있다고 합시다. 오차범위 안에서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두 후보가 박빙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적게는 9% 많게는 한 13% 이 사이에 포진을 해가 있는데 결국은 사표 방지 심리로 표가 쏠려갑니다. 정권교체 열망이 나 그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 정권교체 열망이 결국은 이 선거를 좌우하는 키워드가 되어버릴 것이다. 결국은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더 바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10% 위안으로 떨어지면 급속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급속하게 심상정 후보와 같은 비슷한 수치로 과거처럼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철수 후보가 기회를 놓쳤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아까 그 바보의 흉내준 낼게요. 정말 머리가 왜 그래 나쁠까? 사이와 아들 싸움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 선거에서는 가령 TK나 PK 쪽에 바람이 서울에 영향을 쭉 미친다거나 아니면 호남 또 호남의 열풍이 서울에 있는 호남 인구에게 영향을 크게 미친다거나 이러는데 이번에는 충청도를 포함해서 서울의 공기가 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실제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특히 언론인 중심으로 대화를 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서울은 어떻냐 거기를 더 궁금해하는 거예요. 과거와는 좀 달라요. 과거에는 대구에는 어떻습니까? 부산은 어떻습니까? 라든가 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묻고 얘기를 듣고 하는데 지금 거꾸로 그쪽에서 먼저 서울은 어떻냐 이런데 이 충청도만 딱 두고 보자면 충청도는 지금까지 내가 분석을 해본 아니 제가 받아본 여론조사 결과를 쭉 보면 어떨 때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쭉 나오다가 지금도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청도는 정말 알 수가 없다. 오리무중이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서울은 보기보다는 아주 일관됩니다. 상당 그것도 상당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제 희망상인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서울의 어떤 분위기가 지방으로 파급돼 갈 가능성에 이번 선거는 유달리 좀 높지 않겠느냐 그만큼 서울의 공개에 대해서 지방의 서울에도 관심이 많더라 그런 이유는 지금 보수 우파가 아주 세다고 하는 TK 같은 경우에는 보면 대구하고 경북 남부쪽 보다는 대구에서 저 위쪽 특히 김천지역으로 위쪽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아요. 높고 오히려 대구 쪽하고 그 밑으로 PK까지 보면 아니 뭐 윤석열이 그렇다면 안시수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만나본 사람들이 그래요. 그쪽 언론인들이 자기들이 자체 여론조사를 하거나 쭉 여러 의견을 수집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남은 과거처럼 가령 호남에서 지지하는 영남 후보에 대해서 목표가 가는 그런 또 해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령 안치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광주 지역에서는 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최근 여론조사는 그거까지는 못 들여다봤는데 어떻든 이번에는 제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충청도에서 지금 어떤 바람이 분다는 것은 우리가 참 알기 어려운 데다가 오히려 서울에서 부는 바람이 충청도든 PK든 TK든 그리고 광화까지도 끝끌로 이번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아마 미국 대선 아니면 유럽의 프랑스에서 대선 과연 이럴까요? 이게 어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어젠다. 이들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어요. 외교 안보라든가 중요 정책이라든가 특히 우리 지금 국가재정은 천조국이 됐다. 국가재모가 천조가 됐다. 이래서 이 난리가 나있잖아요. 다음 대통령이 쓸 돈이 없단 말이에요. 우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토론은 하나도 없이 돈을 갖고 어디에 백조를 쓰고 어디에 50조를 써서 뭘 하고 뭘 한다. 내가 또 특정 후보를 얘기해서 뭐 합니다마는 이재명 후보는 135조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200만 개 만들겠다. 디지털 재난에 135조 원을 투입해서 그리고 며칠 지나서 그게 일자리를 300만 개를 만들겠다. 사회서비스 일자리까지 에너지 일자리까지 300만 개를 만들겠다. 200만 개가 300만 개를 곧장 늘어나요. 이러니까 공약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현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방금 200만 개라고 하다가 300만 개라고 하니까 가령 이 앞에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을 그렇게 본인이 약속을 했잖아요. 실제로 그분이 말한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지만 80만 개 그 약속은 어쩌면 충실히 지킨 셈이에요. 하지만 풀타임 일자리가 200만 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 사라진 풀타임 일자리를 어떻게 돌려오겠다 하는 어떤 보관 이건 전혀 없어요. 그건 사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잠재성장률을 2%에서 4%까지 두 개를 늘리겠다. 그러면 어떤 보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How?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없어요. 이재명 후보가 가령 일자리를 200만 개 만들겠다 300만 개 만들겠다 그런 공약이 지금 대중에게 먹혀야 되시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난센스다. 좀 더 세밀한 거 예컨대 이렇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데는 뭐 여야는 결국은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리고 우리 보수 오빠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건 노동 3법 참 문제 있다. 이거는 가령 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그 노조가 거대 노조가 지금 전체 노동자를 얼마를 대표하고 있느냐 불과 10%예요. 그럼 이 10%를 위해서 나머지 90% 노동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를 대변하지 못하는 노조의 횡포 귀족 노조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그 비중기적으로 헤매는 이유가 과연 이 정부 시책 때문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귀족 노조의 영향 때문도 굉장히 커요. 내가 귀족 노조라고 무조건 표만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래서 핵심은 뭐냐 그러면 노동 유연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노동 경쟁성이 가장 강한 것은 모든 통계에 다 나와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얘기를 매듭을 지올게요. 하여튼 내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노동 경쟁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지지 않아요. 특히 중대재해법 발효가 되면서 중대재해법 때문에 당장 광주에서 저런 엄청난 사고가 터졌지만 그래도 중대재해법이 폐해가 없느냐 난 폐해가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중대재해법을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제 입장만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일자리를 만들려면 가령 노동산법 중대재해법 같이 기업을 옥죄는 법을 좀 합리적으로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나 어떻게 고치겠다나 어떤 식으로 노동 계획을 하겠다 하는 메시지가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아직 안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는 물론 낼 수가 없고 그럼 일자리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앞으로는 지켜볼 문제겠지만 제가 보기로는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요 빈부격차만 늘릴 것이지 그것으로서 가령 소득격차를 줄인다거나 그걸 두고 또 양질이 일자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건 문자 그대로 뭐라고 할까 구밀볶음 입에는 달콤한 꿀을 발라놓고 뱃속에는 칼을 감추고 있는 거 똑같은 겁니다. 양쪽 후보들 다 지금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아니 저는 다른 게 봐요. 또 하우가 있어야죠. 하우 어떻게 어떻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령 윤석열 후보는 아직까지 본인의 공약을 정확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으니까 그건 앞으로 기다려 봐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일자리를 200만 개 만들겠다 300만 개 만들겠다 하는데 그게 하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재정 문제 같으면요 그게 거대답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둘을 것이냐 예컨대 경제성장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재물을 계속 늘린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곧장 제2의 IMF 사태를 맞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또 가계부채가 1900조 시대가 됐습니다. 작년 9월 말로 1845조죠.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12월 달 약간 줄었다고 하지만 12월 말로 아마 1900조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과거처럼 과거의 IMF 때는 가계부채가 50조가 안 됐단 말이에요. 총합이 호랑이가 담배 피웠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가계부채가 50조가 안 됐어요. 이러니까 가계도 튼튼했고 그리고 정부도 나름대로 튼튼했어요. 정부 채무가 국가채무가 불과한 뭐 백 몇십조 100 몇십조 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컨대 우리가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면 그만큼 국가부도 국가부도의 위험이 이제 점점 점점해지는 건데 그런데 이 포퓰리스트라고 내가 표현해서 뭐합니다만 포퓰리즘 정책을 경쟁하듯이 내놓는다. 그게 심쿵이니 소확행이니 이렇게 해서 내놓는데 가령 가령 저도 탈모 탈모 탈모에 어떻게 국가 돈으로 투입하겠다. 그러면 당장 희귀병 환자나 암 환자들은 불만이 더 늘어납니다. 한쪽은 생명인데 생명이 걸려가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렇습니다. 장인수당 어제 나오는 거죠.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나온 건데 장인수당을 60세부터 공적임금을 받는 때까지 1년에 120만원인가 주겠다. 1년에 3조 든다. 3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3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닙니까? 석가모니가 태어나고 나서 하루에 돈을 100만원씩 계속 써도 아직까지 몇백억이 남아있는 돈이 3조입니다. 1조입니다. 1조는 그렇게 큰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3조 원을 쓴다. 그리고 어디에는 몇십조 원을 쓴다. 이번에도 예컨대 추경을 해야 되나. 저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을 위해서 추경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초슈퍼 예산이라고 하는 607조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이제 시행이 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1월 추경을 또 하겠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요. 대세를 위한 추경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작년에 기재부가 얼마나 세수를 잘못 예측했는지 처음에는 30조라 그러다가 그다음에 또 17조가 늘어서 얼마가 됐다가 이제는 50조가 돼버렸어요. 초과 세수가. 그래서 돈이 19조가 남았다. 문 대통령이 그러면 그걸 소상공인 위해서 빨리 서라. 이러는데 여기에서도 또 말이 막 뒤섞여요. 가령 이재명 후보는 적값 30조 추경을 하도록 민주당과 협의하겠다. 그런데 이틀 뒤에는 아 그게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더라. 또 철회를 한단 말이에요. 윤석열 후보는 마찬가지예요. 소상공인 자인업자를 위해서 두 후보 다 마찬가지로 100조 원까지 세야 된다. 그 100조 원을 서는데 돈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디에 100조 원을 이렇게 해서 쓴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100조 원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 100조 원은 가령 그런 초슈퍼 예산을 만들었으면 불류불급한 예산을 지출 경쟁을 해서 하고 극히 모자라는 돈만 추경을 한다. 난 그건 새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건 지금 선거 전에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전에 하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 관권 선거가 관권 선거라는 또 비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나는 대선 후보들이 세미나지 아까 다들 세미나다 이랬는데 좀 세미나지 못하고 거대담론 같은 것도 너무 쉽게 말씀들을 하시고 가령 포퓰리즘 이랬는데 이 포퓰리즘 그냥 포퓰리즘 이 아니라 정말 근거 없는 재원에 대해서는 옛날에 미국에서 한때 폐이고 바람이 불었잖아요. 예산 예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단포가 없으면 정책에 해놓지 마라. 폐이고 바람이 불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대선 후보들은 폐이고 하고는 거리가 멀이에요. 재원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어요. 아니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우리 같은 보수 우파들이 기업은 더 부자로 만들고 일반 시민들은 더 가난하게 만든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정책을 하면 그렇게 돼요.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일으킨 국가체무보다 더 많은 그 세계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국가체무를 일으켰습니다. 얼마를? 가장 돈을 많이 썼잖아요. 노무현 정부 출범할 때 그 해 2017년 말에 660조인데 국가체무가 사실은 출범했던 게 5월 9일이니까 그 무렵에 한 630조 640조가 됐을 거예요. 지금 마치는 올해 말에 천조입니다. 천조가 훨씬 넘습니다. 작년 장인도가 960 956조 3천억인가 그래요. 965조 3천억인가 그렇습니다. 장인도 말이에요. 일단 확인 한번 해봐야 되고요. 확인하세요. 만약 천조가 넘으면 GDP 대비 50%가 이미 넘은 거잖아요. 넘죠. 올해 말에 넘단 말이에요. 참 올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의 정보부채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체무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지급 책임을 지고 있는 부채 거기에는 국가 부채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금체무라든가 공격체무가 빠져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미 국가체무가 GDP 100%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얘기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국제비교에 통용되는 국가체무의 기준을 적용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변호사님이 어떤 기준의 국가체무를 말씀하시는지가 지금 제가 납득이 안 되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D1에서 D4까지인데요. 외국에는 D1에서 D4까지 차이가 크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외국에는 중앙정부가 지급 최종적인 지급 책임을 지는 국가체무를 갖고 있는 공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때 영국이 그랬는데 마그리테츠가 대개혁을 하면서 민용화를 다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첫 번째 기업 한전부터 15번째 기업인 가스공사까지 한해 영업이익으로 은행 빚을 못 간단 말이에요. 이런 체부가 계속 늘어나요. 이게 정부가 중앙정부가 최종적인 지급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공기업의 부채를 국가체무에 넣을 것인가. 국가체무에는 안 들어가요. 내가 말하는 국가체무에는 내가 말하는 국가체무는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현재체무입니다. 중앙정부의 현재체무에는 그런데 그게 천조가 넘었다고요? 작년 말에 작년 말에 965조 37일인가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정황한 통계는 4월 말에 하늘에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올해 말에는 천조가 100% 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이렇게 해야 될 국채가 얼만데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의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면 정부의 채무정가를 국가의 정부채무죠. 정부채무정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채무가 계속 늘어난 걸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체무를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일으키면서 호남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호남기가 기조부장관이잖아요. 국간적이잖아요. 다음 정부부터는 돈을 국가체무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제안을 딱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통령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솔직히 그런 제안이 있든 없든 간에 국가체무를 함부로 일으키지 못합니다. 국채를 마음대로 반영을 못한단 말이에요. 외국인과 우리나라는 기축통화도 아니고 그리고 유로화나 엠화처럼 결제통화도 아닙니다. 한국도 외국 가서 물건을 못 사요. 그럼 결국은 뭔가 하면 IMF가 기준으로 보고 있는 비기축 비결제통화는 GDP 한 40% 정도가 안정성이에요. IMF가 그걸 조금 더 늘려놨어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50%를 훨씬 넘어가고 60%가 이르렀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100% 부도사태 옵니다. 그런데 국가 부도사태 온단 말이에요. 그건 내 하나만의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그건 공포 마케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게 보호수 쪽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저는 봐요. 보호수 쪽의 공포 마케팅이고 그 주장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주장이에요.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나리오는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성립 가능하지만 그것이 옳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고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2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가계 채무의 증가폭과 국가 채무의 증가폭을 국제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정부 부채 증가율은 최저 민간 부채 증가율은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제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미국은 국가 채무 개념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기숙통화인 달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달러를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있죠. 과거처럼 태환 화폐가 아니고 불안 화폐잖아요. 그런데 유럽 같으면 유로화가 EU의 EU가 유로화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화는 가령 그리스가 부도 직전에 다 들어갔지만 EU가 그리스로 살린 거예요. 그리스의 국민소득이 우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인당 국민소득이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하고 아주 비슷해요. 어떨 때는 그리스가 앞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앞서기도 하고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는 우리가 앞섰어요. 그 앞에는 그리스가 앞섰고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는 예컨대 이렇습니다. 피그스라고 불리고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같이 남유럽에 있는 나라가 국가출모가 엄청나다. 예컨대 이탈리아는 GDP의 132%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한때 이탈리아 이자가 7.2%까지 올라갔어요. 내 기억이 정황할 겁니다. 이탈리아 국채이자가 7.2%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탈리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이유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안 하면 못 죽이니까. 근데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한국은 그런 기축통화나 결제통화를 갖고 있지 않은 변방통화예요. 아니 그 제가 변호사. 우리 이공 삼공들이잖아요. 특히 이십대들은 그 국가 채무 더 넓게는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가는 거. 그 안에 국가 부채도 핵심이 있습니다. 연금 개혁을 해야만 언제 하느냐는 문제 굉장히 커요. 이 공무원 연금 계획도 있지만은 국민연금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뭐 사실 얼마 못 가니까 이 연금 계획을 언제 하느냐. 후보들이 아무도 연금 계획을 얘기를 안 해요. 안철수 후보 얘기했죠. 우리 후보들이 연금 계획, 노동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한쪽의 표를 다 말 갖고 있으니까 그걸 건드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들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자가 원래 정책이 거르는 게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때 난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하는 것은 설령 반대 진영에서 공격을 받더라도 연금 계획 그리고 노동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왔다. 그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공 삼공은 그거 알고 있어요. 지금처럼 국가 체무가 늘어나면 그게 온전히 우리들이 세금으로 내야 될 문제다. 우리들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문제다. 1인당 적어도 2천만 원이지. 앞으로 어쩌면 더 3천만 원 될지도 모르겠다. 이걸 다 갚아야 된다. 그런데 사실 이 2030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좀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 체무를 쓸 때는 사실은 가장 의견을 물어야 될 것이 2030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빚을 더 국채를 더 내도 되겠느냐 이걸 그 사람들이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들 앞으로 감당을 할 돈이니까. 지금처럼 한국 산업에서 생산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생산력 인구가 계속 줄면 앞으로 이공 삼공이 부담해야 될 돈은 더 커집니다. 연금까지 계산하면 이게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웃으면서 일교에 딱 끝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 있어요. 우리 경제 성장이 다시 고도 성장을 해서 1년에 한 5% 성장을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잠재 성장률이 그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잠재 성장률이 뭔가 하면요. 두 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한계를 잠재 성장률로 봐요. 그게 아마 가장 일반인들에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물가 인상이 크게 안 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한계치. 네.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5%만 계속 성장을 하면 세수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럼 그 세수로 아껴서면서 빚도 갚고 그리고 할 일 다 하고 복지도 다 하고 그리고 중산층을 풍부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5% 성장을 하는 걸 거꾸로 딱 보면 뭐냐면 일자리를 그만큼 만들어야 됩니다. 일자리 좋은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우선 사라진 풀타임 일자리 200만 개뿐 아니라 더 일찍이 나간 해외로 다 나간 일자리. 그런데 봉제만 얘기하면 디자인 옛날에 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다 디자인했거든요. 지금 현지로 다 갔습니다.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중국 현지로 다 가서 거기서 현지인들이 다 디자인해요. 지금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중국이 작년에 기재효과로 1분기에는 18% 성장했잖아요. 거기 쭉 내려와서 마지막에 4분기는 4% 성장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5% 성장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중국 경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가 있어요. 중국이 적어도 7% 이상 8% 성장했을 때 한국 경제가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일자리도 막 생기고 잘 돌아가는데 지금 중국 경제가 그렇게 사실상 문의치다시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사실은 올해 10월입니까? 24 당대회 때 시진핑이 대관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진핑도 고민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중국 경제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매이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우리나라 경제 금문제는요. 우리 기업인들이 권력 때문에 불안해서 여기에 친노동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친노동 투자를 하다가는 그 보수 진보를 떠나서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권력 때문에 겁이 나서 친노동 투자를 못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아니 아니 제가 한말씀만 답답할게요 제가 지금 시간 많아요 아니 일자리 200만개 300만개 얘기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가령이 지금 전기차 시대에 왔다. 뭐 다들 그 부인 아니에요 뭐 현대차는 앞으로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이미 선언을 했으니까 그러면 전기차만 생산하면 뭐가 없어집니까? 트랜스 미션하고 엔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협력업체가 거의 한 몇십개가 거의 70몇개가 사라져야 돼요.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까지 이거는 정말 일자리가 수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령 대선 주자를 포함해서 우리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 혹은 정부 관계자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느냐. 내가 보기에는요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가요?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차 사주도 사주도나 고민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기존 인력들을 그대로 꾸려나가서 이 안에서 가령 엔진 맞고 있는 사람은 다른 파트로 옮기고 트랜스 미션 맞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파트로 옮기고 이래서 적당히 하다가 그 사람들은 육신에 대해서 정인이 되어서 퇴직하면 그때부터 인력 줄이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만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러지 정말 일자리가 어디서 사라지고 있고 어디서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하는 고민이 과연 대선 주자들 그리고 그 대선 주자들을 옆에 보좌하고 있는 참모들에게, 스태프들에게 있느냐. 지금 뭐 국회가 있어가지고 후한폐론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우고차별소를 가지 않을 것이다. 정말 얘기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더 앞장서요. 자기들 선거에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아주 짧게. 너무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저 안 길게 말씀하셨어요. 길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말할 때는 짧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번 선거를 저는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것만 말씀드리고요. 자유민주주의냐 유사사회주의냐. 유사사회주의. 그리고 또 한편 바꿔 말하면 헌법을 지킬 것이냐 헌법을 파괴할 것이냐.